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 사는 어린이들이 바로 여러분들 같아요. 아버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오늘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오늘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높은 산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만드셨어요. 태양이 있으니까 아주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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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별.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리고 산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잎아.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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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 바다를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아름답게. 네, 이렇게 이파랑이도 만드시고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벌레가 이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벌레가 이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벌레님이 아까 말한 대로 새도 만들었어요 아기 바래고자스도 잘 아픈이 벌레를 만드셨어요 요새들은 날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날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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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어, 사파들은 죽을려고 죽을려고 이따 대우, 이따 대우, 이따 대우 안 죽 거야 이따 끝날 때까지 안 죽 거야 아기 바래, 이파들은 꼭 없네 으닌게 자리를 가지고 있어 뭐지? 아니, 진짜 봐just 아기 바래요 kii-i-i-i-i-i 꼭 이파들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어, 토끼도 만들었어요. 아니, 이때 스포티 가라에뿐이 만들었어요. 토끼는? 어, 귀가 아주 길었어요. 토끼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토끼. 우와, 가라에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어, 파미쏘리한 게라, 쿠쿨팡이 번호하니 봐요. 어, 네팔인은, 이, 개들이 아주 많아요. 네팔 마치 쿠쿠라로 네네 차. 개들은 어떻게 말해요? 어, 쿠쿠라로 까사리 까롱차.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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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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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아, 하면서, 어, 말 짓기 시작했어요. 엉, 엉, 어, 좋아, 좋아, 좋아. Dion우 pau, 팡, 뻥. 아, 그런데, 아, 이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몰랐어요. 아, 이러실데요? 어, 그래서 요샅 vielleichtgus Gandhi 백읍에 내가 지도할 줄 알고 오, 아니, 펄메살라이 플랫나가 나만이 잔다이나. 걔가 교회와서 입에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롱, 아님, 구글 어릴차이 첫 마이러스 상같이 걸고, 띠키고 차기차이나? 롱! 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그래, 사람을 만들자. 오, 아니, 테스파치 운차 아파. 만체 번호수 번호 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오, 네, 이제 펄메살라이 마이리스 번호 봐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오, 아니, 마이리스 코만 펄메살라이, 펄메살라이 마이리스 번호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펄메살라이 마이리스 번호. 우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오, 아니, 아무리 먼저 펄메살라 펄메살라이 마이리스 번호. 오, 네 팔은 잘 안 붙네. 이렇게. 우와, 마이리스! 우와, 마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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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어, 대스파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행복하게 살아요. 이 세상에 아주 나쁜 녀석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바로 놓으세요. 바로 이놈인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하게 했어요. 우리 뱀의 마음속에 사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 뱀의 마음속에 성 대표할 수요. 이것은 부자의 마음속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뱀의 마음속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눈이 previous 눈이 너무 마음에게 물어보는다 눈이 아니었어 눈이 어디서 눈이 편한 눈이 아리 눈이 아리대고 눈이 아리 눈이 아리 눈이 아리 아리 눈이 아리 아리 오, 이 뱀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 이 뱀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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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없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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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나무에게 절을 해라. 뱀에게 절을 해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막 싸워. 도둑질을 해. 거짓말을 해. 이렇게 나쁜 마음을 자꾸 하다가 죄를 짓게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 그 때부터 사람들이 싸움이 시작했어요. 막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아니, 그 때부터 싸움이 시작했어요.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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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응. 오, 오,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막 무서운 칼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 때부터 많이 싸워. 갈마가에 갔어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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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찔렀어요. 이록색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태수가린이 온척이 온다있나? 네 온다있나 온다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화가 났어요 아니 태수가린 마니서를 리쳐요 어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을 만들었어요 아니 마니서를 리쳐요 어서 덤락도 덤락도 구라로 보내요 에잉? 내가 가만놔두지 않을 거야 뭐지? 아오 테띠가인 수월이 나와봐 독수할 거야 아오 뭐지? 벚라 린추 에잉? 아니 내가 가만놔두나 보자 아오 뭐지? 미워할 거야 어 그러더니 아오 무서운 이 팔을 만들었어요 팔을 아오 그리고 몰래 숨어가지고 기다렸어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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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쁜 녀석 같으니 너한테 줄 밥은 없어 에이 나쁜 녀석 그렇지만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거 같아요 내가 전도할 거예요 할아버지 부랄 부자 아저씨 나 또 왜 왔어 예수님 도와주시죠 ω 음 나 예수님 예수낸 예수 예수의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하느님이 어디있어? 전국이 어디있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전국이 있어요? 없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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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애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아저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예 난 그런거 필요 없어 예수님 믿어도 오래오래 살 거야 예수의 비쥬아스 나가리니 모자인 대래 대래 버스 사원을 받으니 나 소리나 먹으러 들어가야지 뭐 베리 락시 간을 이끌어 잔다이수 아 불쌍해 저 아저씨 저러다 죽으면 지옥가 아 예를 들면 먼저 아저씨의 베리 예수의 비쥬아스 가니 많이 나가라지 않죠 그러다가 이 거지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예수의 비쥬아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저기 밑에 있네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일어나 일어나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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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믄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믄 가는 거야 나사로야 정말이예요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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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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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구구 나는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 나는 왜 지옥을 가 너는 내가 너는 너희 아버지 밥 안 먹으니까 먹으면 이제 나의 날씨가 필요해 나 죽는 거야? 나의 날씨가 필요해 이리와 봐 소원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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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호 갯고자 나이자 나이자 너희 잘命 어린이 여러분 살려줘요 내 내로 미다 고창노스!! 살려줘요 미다 고창노스 도와줘요 내 사이애딱노스 아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 끌려갔어요 그럼 전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 나사로가 간 전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나사로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아 러시아 먹일 것도 많아 아 러시아 날마다 수영물하고 놀 수 있어 아 러시아 아 러시아 아 러시아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저 사람이 누구지 아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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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시 제 머시 어 누구세요 어 나는 아브라함이다 뭐지 아브라함 나는 너를 기다렸다 뭐 이리 티브라이 꾸리라 해 보티에 니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전국에서 행복하게 살자구나 근데요 어 전국에는 왜 가게가 없어요 전국에는 가게가 없어요 전국에는 가게가 필요 없단다 누구나 저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단다 근데 천국에는 왜 경찰서가 없어요 나쁜 사람들은 전국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럼 나도 이 전국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거 같니 백 년이요 그럼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라 여기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산단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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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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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근데요 바람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 어 어 어 나도 그럼 지옥에 가면 구경하게 해 주세요 아아 아아 지옥은 무서워 안 돼 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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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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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지옥 구경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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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빛나는 멸류관이야 어 아저애땀 쩌맥쩌맥쩌맥니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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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에 나사로에게 선물을 줄 때 나같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어 자 아 여러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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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옥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이리하여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지옥에 구경을 구경 select 지옥은 어떤 무엇이나요 예수님 skal하여 pregunta 이것은 너무руз trench 의 negotiation 긴장 아멘 아 posture 아 Hayır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고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늘나라다. 그 옆에 있는 곳이 고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사로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단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단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단다. 나도 예수님을 믿을거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단다. 부탄이 있어요. 뭐니? 말해봐라. 나사로에 손끝에 물 한 망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주세요. 목이 말라요. 안된다. 너는 살았을 때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를 다 놓쳤느니라. 하지만 나사로는 교회를 잘 다녔단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단다. 나는 나를 잘 믿어서 네수님을 잘 믿고 그 교회를 잘 믿는다. 나는 나를 네수님을 잘 믿고 나사로가 우리 천국을 해달라. 네. 카즈! псих socican 선생님도 06 , , , , , , , . , . 이를 줄 알았지만 교회 가질 거이. 예수 다 파고벌이 못 썰어 보임 여러분 전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을 사람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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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벗하 아멘 아멘 아멘